그 다음에 어떡하지? 그냥 무대포로 걸어봤어요 형 형밖에 없잖아 나 밖에 없지 잠깐 기다려봐 프로 바인드로 해볼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조용히 해줘 마 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상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미!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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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몸갈 잘하시고 네 저는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차에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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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